이삭교회 청년일부 구찌팀 이삭교회 청년일부 대표 캐릭터인 어린양 유월이가 있습니다. 유월이는 유월절 어린양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죽음의 담을 넘어갔듯이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의 피일리심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담을 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굿즈 상품은 엽서입니다. 총 6종류로 되어 있으며 모든 엽서는 우리 교회 곳곳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엽서에 들어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엽서의 뒷면은 이삭교회 청년일부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송글씨로 들어가 있습니다. 엽서를 통해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거나 전도에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유리컵입니다. 유월이의 얼굴이 담긴 유리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유월이가 그려진 컵에 물과 음료를 따르며 어린양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인들에게 선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굿즈는 그립톡입니다. 스마트폰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은 유월이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휴대폰에 붙어있는 유월이를 보며 매일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내 삶에 없어서 안 될 휴대폰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다는 고백을 그립톡에 담아봅니다. 굿즈는 온, 오프라인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10월 24일, 31일, 11월 7일 총 3주간 진행되며 주일 오전 10시부터 1시 50분까지 공간 2층에서 판매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10월 25일에서 10월 30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주문 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판매 물품은 11월 첫 주 일괄 발송되며 배송비 4,0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굿즈의 수입 금액은 전액 선교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즈를 통한 선교활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주 일괄 발송me 하나인 판매 complexities 오프라인 판매 유괄 경алист 공격 잊기